봄투데이 드림플러스 제품의 페르시안 플러스 아이린 러블리 큐빅 케이스 에프로 스월로브스키 큐빅으로 제작이 되겠고요 케이스를 한번 빼고 있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안에 안쪽에 에이정 보호 필름이 들어 있구요 갤럭시 S3 한통이랑 모거폰에 끼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큐빅에 대한 부착이 어느정도 강도가 좋은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걸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걸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4 glitter 걸 청양고 dispute 옳은 소금 너의 기름